쨈! 여기 있다! 3천 턴 있어요, 3천 턴. 귀엽죠? 지금 사슴벌레가 잡으러 이 쨈을 사서 쨈 발라놓고 밥을 먹고 온 거예요. 우리가 이제 희천의 메카죠, 사슴벌레 메카? 오늘 증정을 해보이겠어. 거짓말? 자슴벌레가 잡았다니까, 진짜로. 이게 우리의 컨텐츠랑 무슨 관련이 있냐? 벌레를 잘 잡아야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아. 거기에 이제 멋있게 딱 잡어. 그러면 진짜 맛있지. 근데 막 무서워하면 마이너스. 여기가 여기 찍혀올릴 스팟. 이거 뭐? 이거 장수 안수 아니야? 너무 무섭게 생겼다는데 이게 거의 여기 무서워하면 마이너스. 잼을 한번 발라봐. 잼을 잡아봐. 잡아. 마이너스. 왜 여기서 흘리고 있을까? 경기도 있다고. 여기 하나 잡았을 때 가는 거. 풍덩이 있네. 운전하면서 똥 싸는 거. 야! 야! 여기! 여기 있어요! 풍덩이! 자슴 풍덩이야! 야! 자슴 풍덩이야! 진짜 자슴 풍덩이야! 진짜 자슴 풍덩이야! 진짜 자슴 풍덩이야! 근데 자슴 풍덩이 맞지? 진짜 자슴 풍덩이었어! 풍덩이었어. 진짜 자슴 풍덩이 있지? 봤어. 봤지? 봤지? 아 근데 좀 멀리 날아갔어. 놀러 갔다가 친구들이 없어서 가는 거 같아. 나중에 닦을게요. 저희가 다 닦고 가겠습니다. 아 여기 진액이. 손 잡으면서. 여기 진액이 있어. 이게 여자친구랑 찍겨벌레 잡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어. 아 여자친구 아니야. 여사친이구나.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어야지. 그리고 아까 벌레 낳았을 때 자연스러운 스켓이래. 자연스러운 스켓이래. 이럴 땐 나왔다. 여기다 나왔다. 잠깐만. 이 친구. 이 친구 그 폭탄 칭구 아니야? 미안해. 미안해 형아, 이게 뭐야? 왜? 잘 오네? 이게 애완병인 거 같은데? 우리가 와서 동네를 너무 시끄럽지 않아? 빨리 가자 저희가 처음에 왔던 어? 뭐 있다? 잼이구나 이거 뭐 비술기인 줄 알았어 사오지 딱딱하지마 만져봐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애기 옛날에 돼지찌개라고 했어요 우리 톱을 사올까? 이따가? 밥 먹으면서 좋아, 좋아 가슴벌레를 넣기 위한 곤충 채집함 잠자리티 한번 볼까? 여기 있다 천원밖에 안하네 형 이런 것도 사야 되지 않나? 잠자리 그만 가라 아있나? 네 이제 시간 18시 18분 아..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2째 스팟 게미 한 마리 와서 안 먹네 아까 개 아니야? 우리가 잡은 걸 한번 보여줄까요? 아니 돌려서 찍자 왜 그래? 안전시각은 저희가 10시 45분 했을 거예요 1시간 정도 있었는데 내가 이제 채집 받은 걸 연기하겠습니다 안 보이나? 잘 안 보이시구나? 아 잘 여기 있다 이래서 연애가 어려운 거야 예측할 수가 없거든 잡힐 것 같아 기회가 왔을 때 안 잡으면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잡을지 몰라 기회가 왔을 때 오물쭈물하면 하는 게 놓칩니다 바로 그냥 바로 닿아 버렸어야지 사랑의 타이밍 엄청 예뻐 딸기잼을 안 좋아하나보다 딸기잼이 아니라 보도잼인가 봐 누나 잡았다 잡았다고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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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어 잡았다 감사합니다.